최신 인기가요 최신 인기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초동 132만장을 기록하며 또 한 번 자체 기록을 갱신한 엔하이푼입니다 독보적인 뱀파이어 콘셉트로 케이팝을 찢는 엔하이푼 오늘은요 엔하이푼의 여우즈 조합입니다 제이 그리고 선우 두 분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만나 안만나 원초커맥 안녕하세요 엔하이푼입니다 아 이거 늘 하던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노래 리더인 정원이가 하는데 아 그렇네 오늘 뭐 괜찮았어요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과 금주의 인기가요 함께할텐데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이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푼 제이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푼 선우입니다 선우씨 왜 양보했습니까 어 그래도 이제 형이니까 네 형이니까 아니 지금 얼핏 봤는데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이고 와가지고 우리 선우씨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저희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제이형이랑 저랑 이제 저희 후속곡 세크리파이스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제 챌린지 틱톡 챌린지를 찍다가 이제 공간이 좀 협소해가지고 벽에 쓸려서 살짝 상처가 났습니다 아니 근데 얼마나 세게 탁 해주시면 벽에 쓸려서 그렇게 피가 아 이게 원래 이렇게 피 보면 그 앨범이 대박인거 알죠 아 진짜요? 예전에 입 Prozent 눈물 방탄소년단도 왔을 때 아 맞아요 그때 그 기억하죠 네 아 그러다 치고 막 손 피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오랜만에 지금 손에 피를 제가 보는거라서 아이고 사실 저도 활동하면서 이렇게 다쳐본 적이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보통 바닥을 쓰는 안무면 다칠 수 있는데 Sacrifice는 그런 바닥을 쓰는 거는 있긴 있는데 사실 그거를 하느라고 상처가 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빨리 낫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챌린지는 만족스럽게 잘 촬영이 됐나요? 네. 진짜 원샷 원킬로 잘 찍었어요. 오 원샷 원킬로. 좋습니다. 이미 근데 사실 이 앨범은 초동 132만 장부터 사실 대박이 났고 또 음악방송에서 우리 바이트미가 1위를 또 했고 맞아요. 첫 주에 다 했잖아요. 우리 수상소감도 사실은 두 분 수상소감을 제가 못 들어가지고 우리 엔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고 감사 인사 좀 전해주세요. 아 네. 어... 항상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길게 공백기를 갖고 다시 돌아온 적은 처음인데 10개월 만이라고 알고 있어요. 10개월 만에 컴백인 만큼 그 10개월 동안 물론 저희가 놀진 않았지만 뭐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활동보다도 팬분들과 직접 컨택하는 거를 10개월을 보내왔었는데 이렇게 돌아오고 간만에 컴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팬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1등도 하고 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즐거운 거 맞죠? 아직 목소리가 원래 이래가지고 그래도 행복한 거 맞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삼윤씨. 네. 또 저희가 이렇게 1등을 또 두 번이나 해가지고 일단 엔진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사실 또 10개월 동안 저희가 또 열심히 이제 다크블러드라는 앨범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엔진분들께서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면서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 딱 그만하면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앨범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망간부 또 후속곡 활동이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이, 선우 두 분이 주인공이고요. 앤하이프니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과 예전 그룹 크로스 차트로 이어갈 거예요. 뭐 르세라핌 이렇게. 소녀시대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진 팀명. 먼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부터 시작합니다. 개성 넘치고 유니크한 그룹 하면 떠오르는 FX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안무 기억이 나죠. 핫서머 굉장히 유니크한 팀이었습니다. 핫서머 점점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2주 뒤가 우리 선우 씨의 생일입니다. 맞습니다. 미리 축하드려요. 축하 축하 미리. 혹시 제이 씨 선우 씨 생일이어서 생각하고 있는 선물이나 이벤트 혹시 있으신가요? 있다고 해도 말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뭐야. 어머 아니 그러면 있긴 있네. 아 그냥 한 말인 것 같은데. 있다고도 말은 안 했고 있다고 해도 말은 안 할 것 같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오픈은 안 할 건데 아니 그러면 마음 편하게 제가 질문할게요. 생일날 그래도 나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왕 줄 거면 뭐 의류를 달라. 혹은 뭐 신발을 달라. 뭐 필요한 거 뭐 있어요. 가방 뭐 이런 거. 그냥 편하게. 어차피 준비를 해도 얘기를 안 했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막 이런 받는 거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서 좀 괜찮을 거고 그냥 축하나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아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뭐 고기도 있고 뭐 삼계탕도 있고 하는데 제이 형이 또 고기도 잘 구워주거든요. 요리를 잘하잖아요. 제이 씨. 요리 잘하잖아요. 밥 사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아 그래요. 밥을 사주면 좋을 것 같다. 우리 멤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덥고 막 이렇게 여름에 하면 보양식이라고 건강식을 좀 챙겨 먹어요. 그래서 삼계탕을 또 많이 먹거든요. 혹시 두 분은 평소에 앨범 준비하면서 챙겨 먹었던 보양식 뭐가 있습니까? 추천할 거 있어요? 보양식이라. 저요. 딱히 보양식은 잘 안. 삼계탕 가끔씩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가끔씩 먹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밤새거나 그럴 때 이제 메이저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아 오늘은 삼계탕 없으면 못 버틸 것 같다.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끔 먹었던 기억이 어렴풋이니까. 아 그래요. 삼계탕. 네.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그룹 7위 공개합니다. 당당하게 마이웨이를 걷는 분들이죠. 두려움이 없는 뇌사압힘이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그룹 7위 차지하였습니다. Let me do it for Lucerafin. 내가 제일 싫은 건 낸 근데 몰림. I don't so put it can't match a rebel in. We gonna keep it breaking. We're gonna give up. Unforgiven. Unforgiven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소속사의 아티스트이기도 하고요. Lucerafin 최영희 씨가 리무진 서비스 나가서 맞아요. All right, right to love. 그런 거 보셨죠? 네 보았어요. 너무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 이무진 씨하고도 남녀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엔하이픈 버전만 듣다가 남녀 듀엣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두 분도 리무진 서비스 나간다면 희승 씨가 나갔다가 그 조회수도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맞아요. 그럼요. 두 분도 혹시 나가게 된다면 불러보고 싶은 노래 있습니까? 저는 저희 요번에 나온 노래 중에 빌즈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또 부르고 싶은 것 같아요. 아 빌즈 부르고 싶어요. 무대에 또 공개가 돼가지고 멋있었는데 그 빌즈 무대 엔딩에 선우 씨 머리 위로 막 아 어제 눈 내리고 그 엔딩에서 잡혔는데 너무 그림같이 예뻤거든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때 혹시 무슨 생각하셨어요? 카메라 보면서 진짜 근데 뭔가 오랜만에 이제 눈을 또 만끽해가지고 아 눈이다 예쁘다 뭔가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엔딩 만족합니까? 너무 만족해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렇죠? 네. 굉장히 인상적인 그림이었습니다. 맞아요. 제이씨는 어떤 곡 하고 싶어요? 어 저는 뭔가 이무진님 예전에 방송 나오셨을 때부터 되게 많이 봤었는데 뭔가 이렇게 되게 강한 느낌의 곡을 하시는 걸 이렇게 많이는 못 봐주셨던 것 같아요. 아 눈에는 센 거? 네. 그래가지고 저희 노래 요번에 또 이제 카르마라는 정말 강하고 좋은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뭐 나가게 많이 된다면은 그런 느낌도 한 번 같이 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센 곡으로. 아니 수록곡 좋은 거에 카르마를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 원했고. 예. 빌즈도 있었고. 예. 있었는데 수록곡이 오히려 sacrifice가 돼가지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멤버들이 그걸 택한 멤버는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뭔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저희 모든 앨범 노래들도 다 그랬는데 이게 진짜 활동을 해서 진짜 좋은 그런 멋있는 곡들이 있고 막 춤도 만들어서 그냥 정식적으로 해야지 멋있는 곡들이 있고 또 가끔 가끔 마다 뭔가 그냥 노래 자체만으로 그냥 즐기고 팬분들이랑 좀 그런 느낌으로 해야지 좋은 곡들도 있더라고요. 느낌이 좀 다르죠. 사실 폴라로이드 러브 같은 경우는 막 방송을 막 뭐 이렇게 임팩트 있게 하는 곡보다는 맞아요. 맞아요. 라디오나 이런 데서 이제 플레이 되면서 듣기 좋은 음악으로 큰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나중에 리무진 서비스에서 또 두 분의 모습을 또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할게요. 계속해서 팀명인의 글자인 추억의 그룹 6이 공개합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다 잘하는 밴드 C&블루가 천명인 4개자인 추억의 그룹 6이 차지했어요. C&블루 외토리아 그러고 있습니다. 노래 좋죠 이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이 씨가 막 따라 부르기도 했는데 이제 가사가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임팩트 있는 곡입니다. 외토리아 그러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인의 글자인 요즘 그룹 6이 공개합니다. 너를 위해 몰릴게 소중한 엔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4세대 대표 보이그룹 엔하이프니 팀명 네 글자인 그룹 6이 차지하였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바이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상 나중에 확인하시면 우리 선우 씨가 지금 앞부분에 춤도 간단하게 보여줬는데 인트로를 우리 선우 씨가 찢었습니다. 이게 사실 좀 부담도 될 수 있는데 녹음할 때도 그렇고 무대도 어떤 걸 가장 신경 쓰고 노력하셨는지 사실 녹음할 때는 진짜 이 노래에 너무 집중을 많이 했고 사실 춤을 출 때는 춤과 표정 이걸 너무 많이 신경을 썼어가지고 사실 이번에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밤에 잠이 안 오죠. 정말 긴장도 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방송활동도 하면서 뭔가 좀 더 멋있는 멋있고 좋은 모습이 많이 나가가지고 뭔가 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얻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좀 편해졌죠. 엠카운트다운과 계속해서 음악방송이 이어졌는데 화면을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다행입니다. 이제 마음의 부담을 내지고 즐겨주세요. 즐겨주시고요. 인기가요에서 엊그저께 우리 제이 씨 엔딩을 제가 봤는데 보통 포즈 한 두 개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는 엄청 많이 아니 뭐 작은 아트 큰 아트 뭐 여기 마지막에 안무까지가지고 총 4종 4종이나 갔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 그건 어떻게 그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잘 본인이 아이디어를 짜신 거예요 아니면 즉흥이에요? 추면 이제 앞에 추면서 동시에 생각을 하는 느낌으로 거의 즉흥이었죠. 그냥 들어가자마자 한 번 두 번 정도의 기회였는데 그렇죠. 어 네 제이 씨 4번 카메라 보시면 되세요 해가지고 하면서 내내 표정관리하면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하다가 그냥 막방이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잘하는 마인도 아 그런 마음으로 아 그러면 엄청 쫓겼네요 마음이 네 그렇죠 준비를 하고 리허설을 한 게 아니었네요 맞아요 오 선우 씨는 엔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사실 이제 제이 형이랑 이제 등을 맞대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이제 산옥을 할 때 이제 모니터로 이제 제이 형 엔딩하는 게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 제이 형이 어쨌든 오랜만에 이런 엔딩이기도 하고 해서 되게 뭔가 어떻게 할까 되게 궁금해서 잘 보고 있는데 엄청 잘 하더라고요 네 4개로 했어요 4개 네 그래서 사실 보면서 제 모습이 얼굴이 아주 조금 나왔는데 제 웃는 모습이 살짝 나가지고 약간 볼하고 네 볼이 나가가지고 그게 좀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본인 그것도 약간 나온 걸 또 봤네요 네 뮤직비디오 얘기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까 멀리 저 폴란드까지 가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거기까지 아니 어때요 폴란드는 실제로 저는 아직 안 가봐가지고 정말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날씨가? 날씨도 되게 좋았고 사실 배경 자체가 나무가 엄청 많던데요 자연환경이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연환경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저희 나머지 이제 저 빼고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냥 7명이 좀 외국을 나가면은 특히 이제 뭐 아시아권이면은 그나마 나는데 더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그 미주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음식이 안 많은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 팀에 네 그래서 좀 그런 거 그런 쪽 갈 때마다 좀 힘들어한 친구들이 좀 있는데 폴란드는 저희가 갔던 이제 그런 먼 나라들 중에서도 음식이 진짜 괜찮은 나라들 중에 한국하고 비슷하게 가요? 진짜 맛있었어요 뭔가 네 저희가 평상시에 먹던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의 음식들도 좀 있었고 간 같은 것도 뭔가 거부감 없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 보통 유럽 쪽 가면은 그거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김치 싸가지고 가야 되는 멤버가 있잖아요 근데 폴란드는 음식 추천 네 중요합니다 아니 말 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이 씨 너무 짧게 나와가지고 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비하인드를 듣고 싶었습니다 아 네 근데 저도 뭔가 비하인드를 이렇게 뭐 보통은 저희가 뮤비 하면서 이제 다 찍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말 같은 경우가 이제 프레쉬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 잘 안 좋아한대요 막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막 놀래고 막 놀라가지고 그러면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해가지고 플래시를 못 터뜨려서 어차피 너무 밤이라 그냥 맨카메라 하면은 그냥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깜깜깜 그래서 비하인드도 거의 안 나간 것 같은데 좀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좀 원래 말을 이렇게 타면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약간 무섭거든요 엄청 무섭는데 네 어떠셨어요? 뭐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한두 번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하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여러 번 촬영을 했어요? 그거를? 어 네 이제 저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촬영장 세팅을 하고 있을 때 저랑 이제 그 친구 이름이 이카거든요 아 이카 네 이카랑 이제 좀 친해지고 요즘 쓰담쓰담하고 이제 좀 네 그렇게 좀 돌아다녀보고 이제 앞에 그 도와주시는 분이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제 돌아다녀보고 이렇게 좀 하다가 촬영장 세팅이 다 됐을 때 이제 가가지고 촬영을 했던 거라 좀 탔다 내렸다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본 촬영보다는 준비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지금 이 이야기를 사실 여러분 영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영상보다는 우리 제이 씨 설명으로 이렇게 설명으로 들으니까 또 좋네요 뮤직비디오 여러분 만관부 계속해서 팀명의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오이 공개합니다 얼마 전 인피니트 컴퍼니를 차리며 완전제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무한돌 인피니트가 팀명의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신나요 신나 진짜 이거 이 노래 너무 오랜만에 옛날에 너무 즐겨들었던 곡입니다 인피니트 내과자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막내 성종 씨는 아이돌계의 유명한 소식자입니다 정말 많이 맞아요 안 먹고 조금만 먹는데 혹시 엔하이픈의 소식자 추천해 줄 분 있어요? 소식자 저희는 이제 대표적인 소식자가 니키 씨 니키가 있고요 저희 팀의 막낸데 일본인 친구입니다 많이 못 먹어요? 신기할 정도로 많이 못 먹어요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많이 못 먹는 것에 비해서 잘 커요 맞아요 축구하는 것도 엄청 에너지 있고 한데 그렇게 많이 못 먹는데도 춤도 진짜 에너지가 맞아요 엄청나거든요 신기해요 도대체 영양분을 어디서 섭취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 니키 씨가 혹시 먹는 거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뭘 좋아한다든가 리키 씨 뭐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든가 영양제가 영양제도 잘 안 먹어요 그러면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에너지가 많은 게 막내랑 제가 봤을 때는 그 영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네 아니 뭐 선율 씨한테 몇 살 차이 안 나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10대기 때문에 네 아마도 우리 성종 씨는 레몬사탕 레몬사탕을 가지고 다녀요 우리 스태프들한테 나눠주고 왜냐면 레몬사탕과 성종 씨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렇죠 뗄 수 없죠 광고 느낌이 광고 느낌이거든요 혹시 두 분은 내 가방에 꼭 챙겨 저도 사실 최근에 레몬사탕을 사가지고 갖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좀 좋지 않아요? 반짝하지 않아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쵸? 그 같은 레몬사탕이죠? 네 그게 살짝 네 동그란 거 저도 저도 근데 그게 에너지 다운될 때 성종 씨하고 저는 이제 소식자니까 너무 웃기다 그거 먹으면 좀 반짝하는데 아 선율 씨는 왜 그걸 가져다니는 거예요? 저도 사실 뭔가 이제 당이 좀 떨어졌을 때 그거 살짝 이제 그거 하나로 좀 충전을 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고 있는데 아 그럼 한 개만 먹습니까? 사실 하나 먹으면 두 개 먹게 되고 이렇게 되긴 하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럼 소식자는 아니네요 사실 저는 소식자는 아닙니다 네 우리는 그걸 사실 한 개를 다 먹은 적은 없어요 성종 씨하고 저는 네? 아 진짜요? 네 그냥 한 반 정도 먹거나 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냥 아 신기해 굳이 따지자면 한 중대식자? 아 그런 느낌 사실 네 제가 NIF 내에서 대식자죠 대식자 좀 잘 먹긴 해요 네 대식자 쪽이죠 네 맞아요 제인 씨는 혹시 꼭 챙겨가는 거 있어요? 뭐 가방에? 뭐 월드투어 나갈 때나 뭐 아니면 음방 할 때 저희 너무 저는 제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좀 안 몇 개만 알려주고 가요 어 안 이제 수면 안대는 무조건 챙겨야 돼요 제가 안 덮었으면 진짜 잠을 잘 못 자는 성격이에요 네 잘 못 자는 그 체질인데 네 빛이 진짜 아무도 없어야 돼 그게 잠 잘 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약 안약 인공눈물을 좀 따가운 거 시원한 거를 써야 돼요 진짜 강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강한 거를 그러니까 그걸 꼭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본 알아요 일본 가서 사오시고 한국인데도 많이 그걸 또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독하시네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해외 다닐 때 이제 특히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되게 많이 들고 다니는데 네 네 최근에 그냥 해외에 나갈 때 그냥 저녁으로 뭔가 취미 같은 걸로 만든 거긴 한데 팬분들한테도 이제 다 같이 모아가지고 뭔가 해외에 어떤 스케줄 때 나가서 며칠 동안 찍었던 거 다 모아서 이제 보정 같은 거 포토샵 다 해서 뭐 이렇게 올리는 것도 한 번 했고 최고 앞으로도 종종 하지 않을까 월드투어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그룹 5위 공개합니다 가요계의 상큼한 물보라를 일으킨 오마이걸이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인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엔하이픈 제이 선호 제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뒤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엔하이픈 러브게임 혹은 엔하이픈 박서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대중적인 힙합 하면 떠오르는 그룹이죠 에피카이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차지했어요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는 에피카이 플라이 부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그룹 4위 공개합니다 아름다운 청춘을 노래하는 밴드 데이식스가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 진짜 명곡이에요 진짜 명곡이에요 진짜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 영케이씨가 DJ를 하다가 군대를 갔다가 전역을 하고 다시 DJ로 컴백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때 정원씨하고 라디오 했었잖아요 DJ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경청했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일 좋았던 거 하나랑 제일 어려웠던 거 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 오 일단 제일 좋았던 게 일단 이제 뭔가 다른 분들의 그런 사연도 있고 뭔가 이제 게스트분들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되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즐거웠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 어려웠던 거는요 어려웠던 거는 사실 저의 첫 이제 생방 때가 막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사실 멘트 한 번 절면은 엄청나게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때가 가장 뭔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멘트가 한 번 잘못 나가면 그거를 이제 다시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제이씨는 라디오 DJ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 저도 되게 데뷔하기 전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거긴 한데 그래요? 저는 좀 심야 쪽 한 번 해보고 싶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이씨 목소리가 늦은 밤에 참 너무 잘 어울려서 감사합니다 제이형이 또 막 잘 자요 이런 거 밀고 있거든요 어 그러면 한 번 카메라 보고 엔진 잘 자요로 크로징 한번 부탁드립니다 엔진 잘 자요 patient 어 느낌이 완전 밤 시간대 그냥 퇴근하고 씻고 이제 딱 침대에 누워서 이어폰 꽂고 그냥 들을 수 있는 그런 라디오 blade 한번 언젠가 기회가되면 머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 그래요? 지금 이제 월드투어 때문에 여러분 지금 라디오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언젠가 또 시간이 날때가 되면 우리 SBS 라디오 관계자 여러분 우리 제이 씨의 신나 시간대 추천합니다 정말 음악도 이제 또 재능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요리 얘기도 할 수 있고 카메라 얘기도 할 수 있고 진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선우 씨도 또 애교 장인인데 귀엽게 엔진 잘 자요를 귀엽게 좀 사랑스럽게 한번 크로징 좀 다른 버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엔진 잘 자요 아 이런 느낌입니다 느낌 많이 다르죠 아침 느낌인데 일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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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으로 다시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라디오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끼와 재능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이분들 아닐까요? 멋붐 터지는 투애니원이 팀명의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투애니원 파이어 흐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7년 만에 완전체로 깜짝 등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무대였죠 엔하이픈이 이제 7월부터 월드투어가 잡혀있습니다 두 번째 월드투어잖아요 그렇죠 처음과는 좀 다른 느낌일 수 있는데 어떨 것 같아요 이번 월드투어 느낌이 음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월드투어 이제 한국에서 시작했을 때 한국콘서트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뭔가 이제 그 맨 마지막쯤 이제 동남아시아 그쪽 이제 돌 때쯤에 되면은 뭔가가 되게 그럴 건 아니긴 한데 이제 좀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뭔가 그 끝에쯤 가면은 저희가 이제 익숙해지고 뭔가 배운 것도 많고 그러니까 더 잘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한국에서 했었을 때 그게 아쉬워요 뭔가 살짝 설익은 사과를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이제 다음 콘서트 때 이제 좀 그걸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도 서울이 시작이 먼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호흡도 더 잘 맞고 네 진짜 아 느는구나 맞아요 아 그럼 나중에 엔딩에도 서울 공연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네 그죠 네 세번째 세번째 월드투어 때는 요런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 긴장이 더 돼요 설렘이 더 커요 어때요? 월드투어 앞두고 설렘이 뭔가 더 큰 거 같아요 맞아요 사실 너무 또 다시 월드투어 너무 하고 싶었어 가지고 왜 또 할게 되는 바람이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진짜 우리 글로벌 팬들 엔진 또 많은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애니원이 원래 정식 데뷔 전에 빅뱅과 함께 광고를 찍으면서 이름을 알렸어요 그거 기억나죠? 예 막 알록달록한 막 지난번에 제이씨한테 광고 어떤 거 원하냐 했을 때 그 사과 폰 광고를 원한다고 네 여기서 영상도 막 찍고 가셨는데 네 아직도 원하는 광고 사과 폰이에요? 어때요? 요즘에 혹시 다른 거 있으면 이거는 뭔가 아직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아이돌 선배님들 광고 찍는 거 보고 저거는 나중에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있었는데 네 저 말고 이제 팀 전원 다 같이 다 같이 이제 좀 성인이 되면은 다 같이 맥주 광고를 한번 찍어 보이면 좋지 않을까 그 바다 같은 배경에서 다 같이 반바지 입고 달리면서 약간 뭔가 그런 느낌 니키씨 좀 큰 다음에 네 우리 막내이 좀 큰 다음에 다 같이 그런 날이 오면 왔으면 좋죠 맥주가 선우씨도 맥주 광고 원해요? 사실 저도 주류 광고 한번 찍고 싶습니다 굉장히 또 이렇게 성숙하게 가시네 지금 할 수 있는 광고 혹시 탐나는 거 있어요? 이번 활동하면서 근데 이번에 좀 너무 딥해가지고 뱀파이어 약간 컨셉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뭐 어떤 광고 원하는 거 있으면 저희와 잘 어울리는 게 뭐가 있지? 원래는 뭐 청량한 음료라든지 이런 거 좀 추천해주고 싶었는데 맞아요 사실 이번 뮤직비디오 첫 장면부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이게 막 멤버들이 관이 갑자기 관이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너무 좀 섬뜩하긴 했어요 네 그럼 음료수계 중에서는 조금 그나마 좀 진득한 포도주스 아 포도주스 약간 핏빛나는 석류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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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류원 느낌 막 오미자 막 이런 느낌 빨간색 레드 약간 핏빛의 느낌이 있는 요런 것들 네 오미자 잘 어울린다 오미자 괜찮아요? 오미자도 좋은 것 같아요 오미자 좋아요? 네 아 홍차 요런 거 아 요 레드빛 나는 거 네 아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될 만큼 막 그렇게 많이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아 근데 이제 많이 먹었을 때 오미자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오미자도 그렇고 매실도 그렇고 매실도 그렇고 매실도 그렇고 매실도 그렇고 훨씬 진짜 저보다 아는 게 많으십니까 요런 약간 핏빛 음영 광고 우리 엔하이프님 꼭 하면 좋겠어요 연락주세요 자 계속해서 팀명인 앵실자인 요즘그룹 3위 공개합니다 컴백했다 하면 빌보드 차트를 찢는 블랙핑크가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좋다 오늘 오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지수씨가 제니씨 놀리는 재미로 산대요 놀려먹는 재미가 있대요 그리고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제이씨도 우리 선우 놀리는 재미로 살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때요 놀리는 재미가 좀 있죠 아주 그냥 매일같이 재미지셔가지고 그런가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리액션이 좀 특이하거나 좀 재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 최근에 좀 놀려먹었던 경험 뭐 있습니까 킹 받았던 경험 있어요 이제 킹 받는 거라고 하면은 저를 이길 사람이 많이 없는데 제이형이 더 킹 받거든요 맞아요 제가 되게 뭔가 티스럽게 킹 받게 잘하는 거네요 진짜 티스럽게 여기서 멤버 중에 티가 선우씨 말고 다 말고 다 티 네 아니 근데 선우씨 괜찮아요? 사실 요즘에 이 주제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여태까지는 뭔가 그냥 아 멤버들이 그냥 원래 이런 성격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MBTI로 뭔가 티로 이제 다 되다보니까 네 아 그래서 뭔가 내가 힘들었나 그렇죠 그렇죠 이제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뭔가 그렇다 보니까 전애가 뭔가 좀 더 이제 많은 생각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냥 뭔가 더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 그런 느낌 더 편해졌어요? 네 더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멤버가 좀 나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티가 전부 다고 네 혼자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를 이해해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네 사실 조금 그렇긴 한데 네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받아들였군요 인정을 했군요 네 물과 기름 같은 이제 티 와이프 저희 팀이 한 90%가 현실주의적인 친구들이 거의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뭐 농담같이 뭐 이렇게 뭐 어떤 걸 해도 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얼마나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가성이 있어야지 그래 너무 감성이 너무 없다 진짜 이런 느낌이라 그래 너무 힘들지 사실인데 저도 티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네 네 네 나는 티를 너무 이해하죠 그러니까 성민씨 많이 힘들거에요 아 네 앞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두 분이 봤을 때 아 요런 거는 좀 잘 맞는데 이런 건 또 안 맞는다 두 분의 케미는 어때요? 오늘 지금 방송 케미 10점 만점에 지금 몇 점 봅니까? 음 이렇게 자랑은 아니긴 한데 살면서 별로 그렇게 아 진짜 너무 안맞는다라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많이 못봤어요 저한테 그럼 웬만큼 다 맞아요? 제가 그냥 웬만큼 뭔가 잘 맞춰주는 거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T의 성향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웬만큼 뭐 그냥 웬만큼 다 맞아서 방송하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누십장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안 맞는 거 뭐 있습니까? 사실 안 맞는 거는 뭔가 다 안맞아요? 제가 뭔가 이제 살짝 기분이 좋아지는 포인트라던가 이제 막 상상을 해요 갑자기 막 지진 나거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전혀 공감을 못하고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는다 이게 뭔가 싹 잘라버리고 이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나는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주제를 꺼낸 건데 이제 얘기가 안 통하니까 안되죠 아 네 그래 말을 던지자마자 바로 잘라버리니까 네 살짝 고래가지고 아 그래 얘기를 저 다른 팀이랑 하셔야 되겠네 그래서 네 그래서 다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는 뭔가 이렇게 즐거운 주제로 이렇게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상상보다는 살짝 저희 팀에 좀 많이 한 말하는 것 중에 90%는 어 논쟁? 토론 같은 게 많아요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살짝 상상 얘기가 아니라 이제 누가 맞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과학적으로 살짝 이런 느낌이고 이건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야되고 살짝 다른 그런 주제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선우씨는 말을 낄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냥 듣기만 해야돼 저 진짜 듣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아 그렇구나 원래 이렇게 조용한 친구가 아닌데 다른 데 가면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엔하이픈에서는 굉장히 조용한 친구가 돼버리는 네 네 네 왜냐하면 앞서서 제가 월드투어를 여쭤봤을 때 우리 선우씨는 굉장히 설렌다 그랬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설레는지 막 가지치기를 해야되는데 네 정말 많은데 근데 이제 우리 둘 다 다 튀다 보니까 네 거기서 그냥 싹둑 엠식으로 연습하자 어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거 생각하기 전에 지금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어 그래 사실 맞는 말이긴 해요 맞아 이런 바이브로 네 네 그래 저도 튀지만 사실 선우씨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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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지금은 틱땡 릴땡으로 춤 영상을 찍는다면 이때는 유시씨가 열풍이었죠 전국민을 춤추게 만든 원더걸스가 팀명의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팀명이 네 꿈이 아니라고 말해 말해줘요 어쩜 내 가슴이 텔미 흐르고 있고요 방송 끝난 뒤에 영상 여러분 꼭 봐주세요 우리 제이씨가 막 이상한 춤 추고 무슨 춤 썼어요? 어 살짝 옛날 춤 옛날 춤 추고 있는데 저 옛날 사람인데 예 텔미를 또 안무를 창작해서 막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꼭 확인해 주시고 이게 아마 요즘에 나왔다면 아마 챌린지가 대박이 났을 거예요 엄청 대박났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10년이 지나도 우리가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챌린지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이번에 엔하이픈도 챌린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제이팝 가수 이마세씨하고 성훈씨하고 함께한 선우씨 영상이 떠올라서 혹시 뭐 금방 촬영하셨는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사실 성훈이 형이랑 저랑 나이트 댄서 챌린지를 찍었을 때 성훈이 형이 사실 엄청 완벽주의자 성향이 심해서 그 영상을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 진짜 한 다수 여섯 번에 찍었던 거 같아요 완벽할 때까지 성훈이 형이 계속 볼 때마다 아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다시 이래가지고 그치 그치 그래서 다시 찍었는데 이마세님이랑도 최근에 같이 찍었었거든요 맞아요 그걸 봤어요 제가 근데 그때도 이제 성훈이 형 덕분에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 더 찍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 거 같아요 그래도 두세 번에 그래도 완성이 됐군요 그래도 이제 너무 잘 찍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혹시 챌린지 하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엔진한테 알려주고 싶은 챌린지 제가 그 데뷔 초반에 이제 꽃보다 남자 챌린지라고 이제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엄청 많이 떠가지고 다른 아이돌분들도 많이 하시고 따라가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 챌린지가 뭔가 유독 제 애착 챌린지 그게 제 애착 챌린지 아니 이번에 지수씨 꽃 챌린지잖아요 맞아요 이거 혹시 아이돌들 하는 거 보셨어요? 멤버 얼굴 가렸다가 얼굴 혹시 꽃녀 챌린지 혹시 해 주실 계획 있으신지 저랑 제이 형이랑요? 사실 정원이랑 제이크 형이 했거든요 그거 봤어요 저희도 해도 좋을 거 같은데 근데 제이씨는 표정이 별로 일단 제이씨 생각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네 맞아요 갑자기 챌린지 생각나서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올 거 같아서 아 이렇게 혼자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네 혼자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그룹 2위 공개합니다 아홉 명의 팀워크가 빛나는 트와이스가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스페셜 퓨스 스페셜 흐르고 있습니다 트와이스 나연씨가 배경화면 휴대폰 배경화면 본인 사진으로 아 그 행운 행운 전참시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혹시 두 분은 배경화면 지금 뭐로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배경화면요? 저는 아마 자연환경 무지개 뭔가 이런거였던거 같아요. 아 무지개 같은거 자연 배경이 이쁜 구름있고 예전에 하고 안바꾼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안바꾸고 저는 보통 좋아하는 배우님들 많이 쓰는거 같아요 배우님들? 바스텔샷이요? 아니면 풀샷? 어 뭐 그냥 좀 분위기 배경화면으로 나온거 많이 쓰는거 같은데 최근에 이제 쟈니댑미로 해놓은거 같아요 아 그렇군요 배우들거로 요건 이제 본인들 취향이니까 궁금했습니다 자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팀명이 네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공개합니다 데뷔 후 지금까지 최정상에 있는 선배님입니다 소녀시대가 팀명의 네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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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지난주에 태연씨의 솔로 콘서트가 네 정말 3년만에 감동이었는데요 이 콘서트를 향으로 기억한다 라는 취지하에 공연장에 룸스프레이를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 또 향수도 매니아잖아요 우리 제이씨가 두 분이 함께하는 그 리뷰 라이브를 제가 봤단 말이에요 아 네 너무 저는 재밌었거든요 여름에 사실 제이씨는 가벼운 향은 별로 안좋아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안좋아하는데 여름엔 또 우리가 가벼운 향을 뿌려야되잖아요 그쵸 혹시 추천해주실거 있으실지 어 브랜드네임 어 브랜드네임 엄격하면 안되죠 안되요 어떤 향 뭐 어떻게 가벼운 뭐 시트러스 해야되나요 저는 요즘 어 그냥 제가 최근에 사는 향수가 있는데 이제 또 제가 007 시리즈 매니아로 되게 많이 팬분들이 알아주고 계시는데 이제 그것도 60주년에 나온 향수가 하나 있더라구요 그래서 100주년 60주년 이런걸 좋아하시네요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이거 못참죠 진짜 못참아요 가격이 얼마든 못참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달정도 기다려가지고 해외에서 그냥 향이든 뭐든 그냥 상관없이 상관없이 일단 사자 뭐 맘에 들면 쓰고 맘에 안들면 장식하자는 마인드로 샀는데 괜찮더라구요 만족해요? 그래서 제가 없던 느낌의 향이어가지고 여름에 쓰기 되게 괜찮아서 시트러스한 느낌에 조금 어 그 조금 풀향 그리니한 향도 있고 그리고 조금 조금 조금의 살짝의 머스크 향도 들어가지고 이제 좋겠다 괜찮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아마 우리가 브랜드명은 지금 얘기 안했지만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예 007 시리즈 얘기했고 60주년 얘기했으니까 써보니까 향이 괜찮았답니다 좋은 향수 추천 감사드리구요 광고 이어드려요 잠깐만요 안녕 박소연의 러블러브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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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노래하는 박소연의 러블러브게임 박소연의 러브게임 CCP 장애이 10 10 11 11 12 12 12